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정도의 큰 사고를 당했으나 그 일로 오히려 사랑을 얻게 된 유동근이 바로 그 말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동근과 전인하는 연기 스승과 제자로 처음 만나 연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유동근은 사경을 헤맬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고 전인하가 그 곁을 지키며 두 사람은 결국 결혼까지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한 두 사람은 체기의 인꼬부부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알고 보면 두 사람은 결혼생활 내내 행복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생활 동안 두 사람은 이혼과 폭력에 대한 이야기로 긴 시간 동안 소가리했다고 하는데요. 기자가 촬영장까지 와서 이혼 서류에 대해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만인의 연인이었던 전인하와 결혼을 했으면서 끊임없이 안 좋은 소문을 들려줬던 유동근. 오늘은 30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폭력과 이혼 이야기로 시끄러웠던 유동근의 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배우 중에서도 손꼽히는 연기력을 가진 유동근은 1997년, 2002년, 2014년, 2018년 4차례나 대상을 받으며 KBS 연기대상 최다 수상자로 이름을 올린 연기파 배우입니다. 현대극은 물론 사극에서 특히 빛을 바라는 유동근의 연기 덕분에 그는 사극 전문 배우로 이름을 날리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아내도 얻을 수 있었다는데요. 남편 못지않게 연기력으로 정평이 난 배우 전인하는 신인 시절 유동근과 연기 스승과 제자로 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1987년 사극 조선왕조 500년, 2년왕후에 함께 출연했는데요. 선배 연기자 김울동이 당시 신인 배우였던 전인하가 연기하는 데 힘들어하자 사극 연기 전문 배우로 주목받은 유동근을 연기 스승으로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스승과 제자로 연을 맺었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는데요. 서로를 막 알아갈 무렵 큰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바로 유동근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동근은 친구들과 여행을 가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요.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유동근이 운전하던 차량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그 사고로 유동근은 이가 다 부서져 틀리를 껴야 했고 의사에게 평생 걸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20대의 나이에 큰 시련에 부딪혔던 유동근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합니다. 그 정도로 그는 크게 시리에 빠졌습니다. 심각했던 당시 상황에 유동근은 평생 연기자로서 복귀도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는데요. 유동근의 어머니가 직접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애미랑 평생 같이 살자라며 그를 다독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힘든 상황 속에 놓인 유동근은 너무나도 큰 충격의 친구와 선후배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잠적합니다. 1년여간 유동근에게 연기 지도받았던 전인하는 유동근이 일체 연락이 안 되자 이상함을 느끼고 밤늦게 유동근을 찾아갔습니다. 그때서야 전인하는 유동근의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틀리를 소독약에 담가 놓은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란 전인하는 유동근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전인하는 유동근의 상태 회복에 전력을 다해 놓았고 꾸준히 곁을 지켜준 전인하덕에 유동근은 삶의 의지를 다잡았다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재활해도 사랑해도 성공해 1989년 5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떠오르는 여배우 전인하의 결혼 소식은 문남성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만인의 이상형으로 손꼽히는 전인하는 당시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3대 도둑으로 연정은 빅 간장게장이 꼽히는데요. 당시 전인하는 참한 외모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기에 유동근은 대한민국 3대 도둑보다 더 큰 욕을 먹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질투 속에 결혼해서일까요? 두 사람은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태반을 여러가지 루머에 시달리며 소가리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두 사람을 괴롭혔던 이야기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전인하는 한 인터뷰에서 심한 경우에는 기자가 촬영장까지 와서 이혼 서류를 보고 왔다고 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쓰시라 특종인데 라고 말했다고 대응을 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혼 설뿐 아니라 유동근이 전인하에게 주먹을 휘두른다는 소문에도 골머리를 알았다는데요. 유동근이 과거 제작진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와전되어 그런 소문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2007년 전인하가 SBS 드라마 왕과 나를 촬영할 당시 유동근은 드라마 CP와 조연출에게 주먹을 휘둘러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유동근의 주장으로는 대본이 쪽대본 형식으로 너무 늦게 나와 촬영이 길어지면서 안의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 배려해달라고 부탁하는 와중에 제작진이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희죽되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데요. 순간 이상을 잃은 유동근이 주먹을 휘둘렀고 유동근이 주먹을 휘두른 상대가 그를 스타로 만들었던 용의 눈물을 연출했던 김재영 PD였기에 배신자라며 더 크게 비난받았습니다. 유동근은 그 이후 병원을 찾아가 내가 흥분해서 미안하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얘기해달라고 사과의 뜻을 전하고 업무가의 카드까지 놓고 왔다는데요. 문병도 오지 않았다는 헛소문이 퍼져 꽤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유동근은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졌던 김재영 PD를 배신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김재영 PD의 장례식장에서 유족들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동근의 모습에 그간 돌았던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동근은 김재영 PD의 장례식의 상주 역할도 자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왕과 나 촬영 당시 보였던 행동들은 일순간의 실수였고 단순한 해프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순간의 실수였대도 유동근은 크게 후회한다며 미안함을 드러냈는데요. 이때의 사건으로 유동근은 전이나에게도 폭력을 행한다는 소문까지 나면서 냉가슴을 앓았다고 합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뜬 소문에 두 사람은 결혼생활 내내 해명하고 다녀야 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여전히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유동근은 서로의 세계를 잘하니까 바쁘면 바쁜대로 서로 이해하고 주련이 없으면 없는 대로 서로 백수니까 백수끼리 이해해줘서 편합니다라며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전이나는 요즘 유동근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애정표현을 한다는데요. 그 상대는 바로 아들 유지상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유지상은 JTBC 슈퍼밴드에 출연해 본선 4라운드까지 진출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유지상은 그의 실력을 높이 산 윤종신이 운영하는 소속사 미스틱과 계약을 체결하여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할 것이라는 소식을 예고했습니다. 오랫동안 헛소문에 고통을 받았던 유동근 쇼인도 부부로 이미 이혼했다는 오해에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헛소문까지 돌아 참 괴로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2010년 즈음에는 전이나가 신내림을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있었다는데요. 그동안 많은 루머가 너무나도 터무니없었기에 대응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소문이 더 커져 아직도 그 소문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헛소문을 믿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는 안 좋은 소문 말고 행복한 진실의 주인공으로만 그 이름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과 연기 인생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